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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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지금 이제 양역으로 7월달인데요. 음력으로 7월 15일이 되면요. 우리가 백중이라고 하죠. 백중날이 됩니다. 음력으로는 7월 15일. 제가 작년에 이어서 백중제 행사를 올해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되갚아 드릴 일이 없을까 어떤 좋은 일을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게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좋은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조금씩 편안해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모든 분들이 함께 이렇게 행사를 하시면 적은 금액으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도 좋은 일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도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행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백중제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음력으로는 7월 15일이고요. 이 백중날은 어떤 의미의 날이냐면요. 여러분 백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하늘의 문이.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승과 저승이 통하는 날이에요. 이승과 저승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저승에 있는 조상들이나 이런 해원의 탈을 못한 뭐 이런 망자들이 전부 내려와서 머물다가 갈 수 있는 날이 이 백중날 단 하루가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이렇게 그런 선망 조상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되겠죠. 이 날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조상님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되느냐. 내가 좀 받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승에 가서 조금 한을 풀 수 있는 하루에 딱 1년에 하루에 기회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백중날은 어떤 행사를 치르냐면요. 1년에 백중날은 음력으로 7월 15일이기도 하지만 양력으로는 거의 8월 말에서 9월 달이 됩니다. 이때는 굉장히 한 해 중에서 풍성한 한 해가 되는 때예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수확이 되면서 이렇게 한 해 중에서 풍성한 시기에 접어드는 때인데요. 그런 날에 이렇게 조상님에 대해서 제사를 천재 하늘에 올리는 제사 천재를 지내게 되는데요. 1년에 제일 풍성한 수확의 시기에 백중을 지내왔고요. 또 지옥에 갇힌 이 조상들이나 혼백을 좋은 곳으로 보낸다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백중이라고 했고요. 또 이런 날에 100가지의 음식을 차려놓고 혼백을 구제한다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백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중날은 이 백중제를 지내게 되는데 이 백중날은 이렇게 조상님들을 위해서 한을 풀어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은요. 이 백중날 돌아가신 조상이나 혼백을 위해서 올리는 제사인데요. 이게 결국은 살아있는 내가 복을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구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날 만큼은 잘 받아 가세요. 잘 받아 가시는 걸로 아주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가 왜 이사를 가더라도 날을 보잖아요. 일진을 보죠. 그리고 구슬하거나 어떤 치상을 들이더라도 날짜를 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날짜를 그리고 우리가 혼인을 하더라도 날짜를 보고 애를 낳더라도 다 날짜를 보잖아요. 그 좋은 날을 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백중날은요. 1년에 한번 하늘에서 허가를 해준 날이에요. 이 날은 뭐 아무 그런 해가 없는, 아무 탈이 없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다 조상님들이 내려와서 받아 가실 수 있는 그런 날로 아주 허락을 받은 날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날이죠. 최고로 좋은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 예전부터 백중재,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냈는데 어떤 분들이 제사를 지내면 좋은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신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부모님들 가셨는데 제사도 잘 못 차려드리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먼저 가신 부모님 아니면 형제, 아니면 선망 조상님들 그런 분들 또 본인이 유산을 하거나 낙태를 해서 이렇게 유산하거나 낙태를 해서 본의 아니게 태아 영가가 있는 분들 태아 영가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태아 영가가 또 발목을 같은 형제의 발목을 잡는다든지 부모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태아 영가를 좀 풀어주실 분들 또 다음은 챙기고 싶은 인연자나 내가 전에 알았던 친구라든지 꼭 일가 친척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사귀었던 예전에 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먼저 가시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일일이 제사 못 지내드리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 백중날 이렇게 제사를 지내드리면 좋다. 또 어떤 가중에서는 종교가 달라서 아니면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어서 장남자손이 없어서 우리는 딸만 다섯이에요. 딸만 셋이에요. 아니면 무자 무자이거나 친척이 또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딸만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서 제사를 못 지내는 집안이 있으세요. 기독교래서도 못 지내고 딸이래서도 못 지내고 또 혹은 지낼 자손이 없어서라도 못 지내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지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날 제사를 지내면 좋다. 또 한이 많아 가신 분들이 많은 집안 예를 들면 너무 일찍 객사를 했어.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가 났든 아파서 죽든 밖에서 이렇게 객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너무 일찍 가신 청춘으로 가신 분들 청춘으로 이렇게 한이 많아서 너무 일찍 가면 우리가 한의설이잖아요. 요즘에는 백세시대인데 89에 가도 한의설인데요. 그렇게 더 오래 살고 싶다고 90에 간다고 다 한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가신 분들은 더 한이 많으시잖아요. 또 아파서 갈 때 이렇게 가실 때 아파서 계속 병간호하다가 병에 이렇게 하다가 가신 분들은 식사도 못해서 이렇게 매장 말라서 가시고 이렇게 너무 아파서 가시는 분들 그 고통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런 분들 또 밖에서 죽는 분들은 객사하신다고 하죠. 객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을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은 가중들 또 사고로 이렇게 가신 분들 이른 나이에 가신 분들 또 하나는 내가 고아이거나 부모 자를 몰라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해서 만약에 엄마랑 살았어 근데 아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렴풋이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아빠를 조금 제살에도 내가 밥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내가 고아래서 아예 부모를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날 몇 날 몇 시에 내가 언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 또 조상의 판란으로 인해서 힘겹게 사시는 분들 이 조상이 제대로 가고 조상이 제대로 해원해탈이 되고 해야 이 자손이 편한데 이 조상이 제대로 가시지 못하고 이렇게 구천을 헤맨대든지 배가 고프대든지 못 잡수는 이 제사를 못 받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후손에게 이런 영향을 끼칩니다. 어떻게 끼치냐 판란으로 이렇게 자손들이 생활하기가 힘들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 조상이 잘 가셔야 조상이 배가 불러야 자손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능력이 생기는데 조상이 뭐 해원해탈을 못하고 배가 고픈데 자손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상이 이렇게 판란으로 인해서 자손이 힘드신 분들 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들이 없어서 제사를 못 지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1년에 딱 한 번 이런 날이 기회죠. 백중날 이 날이 기회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제사를 지내실 수 있어요. 탈을 잡지 않는 날이에요. 탈을 잡지 않는 하늘에서도 문이 열려서 탈을 잡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기회다. 그리고 조상님의 이 한도 풀어드리고 넉도 달래 드릴 수 있는 날이다. 또 그로 인해서 살아있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다. 수원 성취를 할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백중재를 통해서 이제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술술 풀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그 제사는 여러분들이 못 드리니까 저희 같은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합동으로 백중재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절에서도 많이 하죠. 절에서도 합동으로 이렇게 제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뭐 비하는 건 아니지만 절 법하고 무당법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엄연히 다릅니다. 절 법하고 절에서 하는 거랑 우리가 무당이 하는 거랑은 엄연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무당은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전통대로 합니다. 세습대로. 우리나라 5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그 세습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을 기반으로 그걸 어기지 않고 합니다. 그 세습으로 인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세습을 중요시해서 한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백중은요. 백중재는 저희가 열두신령님이 다 오시는 열두거리를 통해서 이 열두거리 한양꽃이라고 하는데요. 열두거리 서울 한양꽃으로 한양 서울꽃으로 진행을 하는 걸 원칙으로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세습대로 하는 걸 원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셔서 많은 소원성취 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잘 행사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조상님들 잘 위해드리고 1년에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조상님들 제사 지내드리고요. 복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연희궁 꽃대신 7월달에는 중요한 날이 이틀이 있죠. 우리는 중요한 날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7월 7일 7월 7성날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음력으로 7월 15일이 백중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날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하늘의 문이 저절로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소원성취가 가능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늘의 문이 저절로 열려서 기도발이 잘 받고 소원성취가 잘 되는 날이 이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백중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백중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려있을 때 평소에 이렇게 못받아 드시던 조상님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제사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제사를 못 지내셨던 가중들이나 아니면 딸밖에 없어서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아들이 있어도 우리는 종교가 달라서 이렇게 제사를 못 지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는 자식이 없어 예를 들면 결혼도 하기 전에 먼저 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태아로 가시는 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이 제사를 못 받으셨던 분들이 그날은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제 하늘의 명부를 받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7월 7석은 산 사람을 위한 기도라 한다면 백중 날에는 돌아가신 망자를 위한 기도의 날이다. 제사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중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왜 이 백중이 중요한지 왜 우리가 꼭 백중을 잘 보내야 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고 그냥 하루하루 지내시다 보면 백중이 뭔지도 요즘 세상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1년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과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백중 날은 중요한 날인데요. 그냥 지나치기에는 좀 아깝다. 그리고 모르고 지나치기에는 나의 인생에도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백중 날에는요. 하늘에 문이 저절로 열려서 조상님이 내려오실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날인데요. 여러분들 이 날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어 우리는 어떠한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태어난 게 아니죠. 어떤 조상님의 조상님의 후손으로 그 후손으로 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상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그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시대가 좋아지고 아무리 종교가 변한다 해도 우리의 토속신앙 우리의 선조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백중에 대한 것도 좀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원과 이런 바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좀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어. 돈도 다 필요 없어. 정말 아파 보니까 내가 아 정말 돈이다. 무슨 소용인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 몸이 망가지더라도 난 정말 부자로 살고 싶어. 난 정말 이 지긋지긋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내가 레벨업이 돼서 정말 잘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또는 내가 직장에서 좀 진급도 하고 싶고 어떠한 내가 사장님도 되고 싶고 또 어떠한 부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본인의 각각의 이런 소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원을 정작 어디에다가 빌어야 되느냐 라는게 정말 관점이 되는 거죠. 어디에다 빌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산에다 빌어야 될까요. 물에다 빌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빌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조상님에게 한번 빌어보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DNA라는게 있습니다. DNA 박씨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김씨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이씨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이 어머니의 어머니의 영향이 아니라 그 어느 윗대 할머니 아니면 그 증조 아니면 그 오대 어떠한 조상의 영향으로 내가 발복이 되는지 발복을 할 수가 있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을 보잖아요. 근데 무당이 오늘이 어떻고 내일이 어떻고 점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에요. 여러분 근데요 제일 중요한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떠한 영향으로 태어나서 어떠한 조상의 주력으로 영향을 받고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발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그걸 찾아내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당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죠. 그러면 병원에서도 내가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정확히 진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확한 약처방이 나가고 어떠한 시술이나 수술이 가능한데 무당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왜 왔는지도 중요하고 또 이 사람이 왜 왔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은 발복이 될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인트를 알려줄 수 있는게 정말 현명하고 정확한 무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거두절미하고 어떠한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걸 찾으려면 정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몇 명의 무당을 거쳐야 될지도 모르지만 이 백중날에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백중날에는요 저희가 천도제라는 거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천도제라는 거는 불교에서 온 영어이고요. 저희의 순수 한국어 고유 명사는 진옥이라고 합니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런데 이제 몇 번 가신 분들은 진옥이라는 말을 가르치지 길로 귀신기 귀신이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진옥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다 귀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본인에겐 조상이라도 남에게는 귀신이죠. 그러면 귀신이 돌아가신 망자라고 합니다. 망자가 가는 길을 열어주고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게 바로 천도입니다. 천도제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가 이제 백중날에는 천도제로 조상님을 극락왕생 시켜드리는 천도제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천도제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당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매년 백중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날만큼은 평상시에 제사도 못하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못 챙겨드렸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셨어도 천도 한번 못해드렸습니다. 마음에 항상 걸렸어요. 이렇게 마음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평소에는 못하시더라도 이렇게 백중날 우리가 다 같이 염원을 할 수 있는 소원을 빌 수 있는 백중날 참여를 하신다는 거죠. 왜 이제 여럿이 하면 합동으로 하면 좀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렇게들 백중날에는 이렇게 용기를 내시는데요. 제가 매년 매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천도제를 하다 보니까 백중날이요. 합동으로 천도제를 하다 보니까 어 저도 꾀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꾀가 생겼냐면요.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어 조금 더 빠른 길이 없을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는 소원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결국은 돌아가신 망자를 보내는 게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 잘 보내드리고 그분의 어떤 힘으로 내가 좀 잘 됐으면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하게 되는 게 많죠. 근데 그게 또 사실이고요. 잘 보내드리면 자손이 잘 되는 게 맞는 거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 운맞이 열 번 백 번 하는 것보다 천도제 한 번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천도제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천도제를 매년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게가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더 빠르게 더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성불을 받고 어떠한 결과가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를 항상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언젠가부터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이렇게 조금 방법이 바뀌었어요. 어떠한 방법이냐면 만조상 천도제로 진행을 합니다. 만조상 천도라는 것은 일반인이 하더라도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 듭니다. 뭐 천만원대 이상의 금액이 드는 게 이 만조상 천도라는 건데요. 이 만조상 천도가 그럼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죠. 이 만조상 천도 우리가 보통 천도라는 걸 하게 되면 부모님이 누군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한 분의 어떠한 몫을 잡아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을 천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백중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아버지 때 부모 자나 아니면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까지 밖에 모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형제분들이 몇 분이세요? 하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윗대 그 윗대는 더 모르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는 내가 영향을 받는 조상은 5대까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때까지는 1대 2대가 되는데 그 3대죠. 이제 3대까지가 되는데 3대까지 밖에 모르는데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건 결국은 5대까지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천도 했습니다. 혹은 뭐 더 나아가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천도 했습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요. 뭐가 안 돼. 자꾸 일이 안 돼. 그리고 뭐가 자꾸 안 풀려. 그리고 뭔가 자꾸 실패 수가 따르고 뭐 건강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5대까지 자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그 누군가의 영향으로 내가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배 속에서 나온 형제들이 다섯 명이라도 혹은 열 명이라도 다 사주 팔자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영향을 받고 누구는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혹은 다 안 받을 수도 있고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왜 사주 팔자와 연관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냐면요. 이 사주 태어난 연월일씨가 사주잖아요. 네 개의 기둥. 그 사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사주에 의해서 내가 어떤 조상자와 연결고리가 강하게 있다. 혹은 없다. 이걸 판단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사주를 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무당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영점으로 보겠지만 신점으로 보겠지만 그렇게 이제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는 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사주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내가 고작 알고 있는 조상은 어 기껏해야 뭐 부모 자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까지인데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건 5대까지이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의 형제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형제분들에 또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의 형제분들이 계십니다. 그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계십니다. 또 그 할아버지 윗대 증조 할아버지의 형제분들이 계시고 자손들이 있고 또 고조 할아버지의 형제분들이 있고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알 수가 없습니다. 족보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누군가 나에게 5대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그 파생되는 자손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디 가서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뭐 어떤 할아버지가 뭐 객사로 가신 분이 나를 방해를 한다. 내 발목을 잡고 있다. 아니면 어떠한 나도 모르는 누가 자살을 하신 분이 나를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근데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발목을 잡는 대상들이 내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내 조상자에서 파생이 된 사람들 중에 한 분이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은 너무 핵가족화가 돼 있고 뭐 부모님까지는 알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때까지만 가도 그 형제분들 할 할아버지 형제분들 그 자손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 형제분의 자손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상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씨면 박씨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요. 김씨면 김씨로 태어났잖아요. 그분들이 그 주력이잖아요. 같은 주력이잖아요. 그러면 연관이 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내가 갖고 있는 사주팔자 내가 태어난 사주팔자가 어떤 영향을 받는 사주팔자인지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사주팔자인지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백중재를 할 때 항상 조상 한 분 조상 한 분 하고 싶은 사람들 적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었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부담은 적으실 수 있어요. 근데요. 가는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게 돼요. 한참 걸리고 언제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안 풀리는 숙제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이 백중재날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만조상 천도로 진행을 하시는게 최고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백중날이요. 물론 각 가정마다 형편도 있고 멋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드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힘을 내서 이 백중날 만조상 천도로 한다는 거는 저도 많은 기운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도 몇 십배로 쓸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근데 여러분들 걱정이 그러죠. 아 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모르고 자손들 이름도 하나도 모르는데요. 우리가 만조상 천도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조상 천도법으로 이렇게 저희가 법문 추건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맞춰서 만조상 천도법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만큼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할아버지 이름 성함 아니면 그 몇 형제인지도 몰라도 그 만조상 천도법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이왕 할거면 어떻게 보면 뭐 간단히 합동으로 하니까 소소한 금액으로 이렇게 진행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더디게 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굴레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제대로 그리고 한번이라도 빠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합동이지만 조금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게 아마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 어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근데요 원래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 백중날은 어 못 받아 가셨던 조상님들이 받아 가시는 날인데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못 받아 가신 분들을 천도를 하다보면 남아있는 이 자손들이 살아있는 자손들이 잘 되더라 이거죠. 정말 소원이 성취되더라 이거죠.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가 조상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한 일인데 결국 나에게 온다는 건 뭐예요? 나랑 연결고리가 있다. 결국은 나에게 온다. 콩꼬물은 나에게 떨어진다 라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교훈이라면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행하시든 모르고 행하시든 중요한 거는 뭐 행하시는 게 사실은 좋은데 알고 행하시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내가 발복하고 내가 잘되자고 하는 일 중에 최고로 성불이 빠르고 최고로 좋은 일이 아마 이 천도제라는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감히합니다. 여러분들 멀리 돌아가지 마시고 이렇게 또 좋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어 소원성취가 빨리 되고 소원성취가 가능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백중잿날 놓치지 마시고 우리 조상님들 위해서 천도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가 뭐 많이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접수하시고 올해부터라도 이렇게 어 조상님들 천도 시켜드리고 극라강생 시켜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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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